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온 18살 박필호입니다. 키는 170cm이고요. 몸무게는 47kg입니다. 저는 춤을 가장 좋아하고 자신있어 하기 때문에 춤으로 지원을 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하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떤 일을 더 기쁘지 않아 오 이거로 단어로 불러요받기.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. 뭐라는 걸 전부 다 갖게 돼. 물타는 법을 안아 난 오늘도 할 일에. how to carry it. Let's fly again fly again fly again. I got this right. 내일 일은 걱정 마. 오늘은 내가 오지 널. how to carry it. how to carry it. let it flow let it flow now. 들어 다well 들어 다 Ellyye high. how to carry it. how to carry it. how to carry 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